3배 보러 놨어. 3배 보러 놨어. 벌써 3배 보러 놨어. 우리 돈 매서 같으면 잘하지 않아. 3배, 1,000. 다 묻고까지 묻을 거지? 다 묻어. 다 묻어. 1,600이네? 갑시다. 다 묻으면 우리 둘 다 100만원씩 갈 수 있어. 200까지 되는 거 아니야? 자, 우리 프로 다이메카 또 우리. 네, 레전드다. 우리 또 돈 걸리면 잘하니까. 뭐라 할 건데. 오비오비. 자, 상품 소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중요해, 제일 중요해. 제일 기대돼. 아, 저게 상품이야. 어, 저 가래져 있는 거 저건가? 저거 상품인가 봐. 와, 그런데 검은 천이 저렇게 커? 자, 상품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상품 오픈. 다 와 있는 거 아니야? 옆으로 가? 어? 저거 뭔데? 뭐야? 야, 형금다발 있는데? 어, 뭐야? 안마의자 맞냐? 우와, 안마의자도 있어. 멀리도 있네. 맨 왼쪽은 뭐야? 귀걸이 아이가? 뭐, 들고 계시네. 아유, 질렁슬렁하네요. 100만 원, 100만 원이야? 천만 원, 천만 원. 아, 천만 원, 적박이다. 상품 천만 원. 맨 왼쪽에 있는 거 뭐야? 오늘 올스타전 승리 상금은 천만 원입니다. 와우. 하하, 천만 원입니다. 와우. 하하, 좋아해, 좋아해. 지금 말씀드렸죠? 네. 그리고 미스터몬스터즈 경기 MVP에게는 700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집으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. 그리고 승리 팀 감독님에게는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. 그다음에 또 우주 선수. 각 팀마다 한 명씩 뽑아서 3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. 와우. 와, 그러면 거의 순금일 것 같은데? 자, 그리고 프리게임 있죠, 오늘. 펀트왕, 퍼펙트 빛형에게는 현금 100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! 100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! 아세요? 제일 좋아해, 제일 좋아해. 자, 메이저 대 메이저. 역시 상금 100만 원을 걸을 것 같습니다. 아, 이거 배팅 안 돼요, 배팅? 이거 지금 누구한테 좀 많이 걸었어요, 나 궁금해. 너무 궁금해, 미치겠는데. 아직 안 걸렸죠, 이거. 아, 이거 나왔습니다. 어, 이것도 있어? 아,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은데. 자, 총 200명의 스태프 투표했습니다. 142 대 58. 아, 진짜. 아, 진짜. 199 대 1이어야지. 짜증난다, 진짜. 진짜로요? 아, 형님. 내가 형님한테 걸었어요, 지금. 자, 하실 분도 있으면 끝나자마자 신청하세요. 끝났어, 끝났어. 아, 끝났지, 참고하는 거. 아, 끝났지, 참고하는 거. 아, 그러고. 아, 그러고. 저수 다 끝났지, 무슨 소리야. 돈 얘기만 나오면 너무 흥불하는 거 아니야? 여기 프로야. 너무 흥불하는 거 아니야, 돈 얘기만 나오면? 여기 FOA 총액이 600억이에요. 100만 원. 100만 원. 축제 안 즐길래? 최강예구 오비드, 최강예구 YB. 두 팀과는 맞대결입니다. 진심 와이 없어보여. 진심 자야들 없어보인다. 아, 기 막아, 기 막아. 이광길 감독과 이택균 감독의 양보할 수 없는 첫 번째 감독 데뷔전입니다. 호주의 동작이야. 오늘은 적입니다. 머리 또 안 보기냐, 건방지게. 90도 인사. 회화하게 합시다. 회화하게. 회화하게 해요. 어차피 오늘 시합하고 나면 선배님들 멘탈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확신이 눌러서 멘탈이 금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시다. 5, 60만 원 받아가야 될 거 아니야? 돈 걸리는 건 다 얘기해야 돼, 진짜. 야비하게 가자. 화이팅, 화이팅! 뭐라도 그냥 크게 크게 해. 300볼어놨어, 우리. 300볼어놨어. 벌써 300볼어놨어. 우리 돈 매장 같으면 잘하지 않아? 300, 1000. 단 묻고까지 묻을 거지? 다 묻어, 형. 1600이네? 갑시다. 다 묻으면 우리 둘 다 100만 원씩 가져갈 수 있어. 200까지 100만 원 아니야? 자, 우리 프로 아닙니까? 또 우리 레전드는. 우리 돈 걸리면 잘하니까. 뭐라 할 건데? 오비 오비, 뭐야 화이팅. 돈 걸리면 마지막. 오비 오비, 몬스터죠. 오비 오비, 몬스터죠. 천만 원. 천만 원. 이거 이거. 회사하러 가시라. 오비, 오비. 몬스터. 아, 대박이다, 대박이다. 좋았어. 올리야. 화이팅. 지안아. 요즘 제일 잘 치는 애야. 조금만, 한 두 발만 뒤로 가. 오케이, 오케이. 재홍이 볼이야, 재홍이 볼. 혼내줘, 재홍이 혼내줘. 요번에 넘겨. 잘맞으러 가는 이 타고. 잘맞으러 가는 이 타고. 자익수, 자익수. 지안이 형 못 잡아. 다시 와, 다시 와. 잘맞으러 가는 이 타고. 좌익수, 좌익수. 안 잡았어요. 딱 많이 잡아냅니다. 패야, 패야, 패야. 뛰어, 뛰어. 왜, 왜, 왜. 저건 아웃이고요. 그 다음 동작에서 흘린 거기 때문에 아웃입니다. 나주완 선수가 생각보다 수비 범위가. 괜찮네요. 저 못 잡을 줄 알았거든요. 좋네요. 지안이 형. 뭐야. 됐어, 됐어. 이 정도면 의윤이 잘리겠다. 정의윤보다 낫네. 정의윤. 나보다 낫다. 진짜. 정의윤보다 낫다. 저 정도 패스에 타고 보면 거의 대부분 이 안타가 됐었거든요. 아주 잘 잡았습니다. 공 빼는 과정에서의 낫구였습니다. 이렇게 되면 그대로 아웃이 선언됩니다. 지안아, 다리 괜찮아? 네. 신재형에게 맡겼을 때 2타수 2안타였을 때. 신재형이 더 무서워, 신재형이. 신재형이보다 얘가 편해. 왜 안 무서워? 지안이 형 다행이야, 다행. 내가 다 흔들어줬어야 했는데 내가. 한영호 안 무서워. 여기가 보여줘. 타격했어요. 타격했어요. 센터 쪽. 박용태, 박용태. 잡아. 센터 쪽, 박용태, 박용태. 박용태, 박용태. 잡았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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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습니다, 박용태. 박용태, 박용태. 아, 아! 야, 시합기에는 안 하고. 믿을 수 없는 박용태의 수비. 이거 진짜 역대급 수비네. 저 지금 놀라서 헤드셋 라인 빠졌어요. 박용태 선수가요? 아니, 그동안 이런 선수를 왜 지명타자로 쳤던 거죠? 아니, 이거는 자타자가 쳤기 때문에 약간 바깥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. 좌중간 쪽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. 아니, 그런데 요즘 지호한테 펜스에서 뭐 하는 거예요, 얘는? 왜 맨날 펜스 가지고 저러져? 와, 진짜 너무하다. 돈에 눈이 멀면 저렇게 돼. 뭐 하나 받아볼 거라고 또. 아니, 방금 완전히 이게 휘었거든요? 무조건 빠지는 줄 알았는데. 빨랐어. 신재형에서 만타였어. 운 좋다, 운 좋아. 야, 빨리 한번 던져. 선수단 최고참 선수가 이런 수비를요. 이야, 이걸로 이기겠다. 크다, 커. 이걸로 이겼어. 타자 유태웅 선수입니다. 초고 타격 왼쪽인데요. 따지완 잡았습니다. 아니, 잘 맞는데 왜 다 잡히냐. 야, 외야 수비죠, 타운 롤. 아, 잘 잡았다, 지환아. 잘 잡았어, 어? 이제 박용택 선수입니다. 박용택이 그 분위기를 다시 살려줘야 돼요. 초고 조심, 초고. 초고 조심, 초고. 초고. 아, 또 드론 떴네요. 네. 아, 이겼다니 드론 괜히 훈나네. 침착하게 자신의 루틴을 준비하고 있는 박용택. 초고, 가깝쪽. 가깝쪽. 필러 퍼부. 아, 씨. 네네네. 아 де아 Mile야. 구라ologie. ziehforme.'" 이제 김 자리가 잘 됐어요. 영화예요.